안녕하세요 갑자기 우리는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자 오늘 백선 특강입니다 백선 특강인데 이 백선 문제를 제가 뽑았거든요 백문제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조심할 것만 말씀 간단히 드릴게요 일단 백선 문제 특강에 문제 들어간 거는 1번처럼 기본 유형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까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라고 하는 거는 난이도가 하 정도 되는 거 중하고 하 그 다음에 상에 해당되는 문제도 적극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응용 문제라고 하는 거는 상인데 상도 난이도가 좀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킬러문항은 뺐어요 제가 킬러문항 뺐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중하고 중하에 해당되는 문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차피 우리 시험은 40문제 중에서 중에 해당되는 문제랑 하에 해당되는 문제만 풀면 다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략을 상에다 하시면 안 돼 상은 어차피 버려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몇 문제가 나올 거냐면 예상을 해보면 8개 정도에서 10개 정도 8개 8문제에서 10문제 많이 나오면 10문제거든요 올해 이 문제는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상 어서 들어본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찍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을 40문제 중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30문제 중에서 푼다고 보셔야 돼 30문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중하고 하 이거를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물론 실수할 수 있어 한 5개 정도 한다 60점은 넘잖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접근을 어차피 우리 시험은 고득점이 아니에요 고득점이 아니라 합격 점수만 넘기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꼭 목표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이드에 있는 지문들 이런 것들 들여다보지 말고 어차피 문제의 구성이 오지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번이다 그러면 1, 2, 3, 4, 5 지문이 5개 있을 거예요 그럼 5개 있으면 5개 지문 중에 저런 선택을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3번을 선택을 했어 정답을 근데 출제의원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출제의원은 5번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정답을 외우면 안 된다는 거지 정답을 외우면 안 되고 여기 5개 지문을 싹 다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이 지문 내에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지 학생들은 그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특강을 듣는 의미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백선에서 시험을 보고 나서 문제가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이런 종류가 하나 있고 수험생 중에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 되면 1년 더 해야 돼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거기 대부분 나온 걸 확인해서 정답을 찾으면 돼요 거의 다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가 최소 25개 정도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거의 25개 이상은 그러니까 이거를 5번 정도 보세요 5번 그래서 문제는 이걸로 끝내야 돼요 이걸로 끝내시고 이거를 실전으로 연습하는 과정도 필요해 실전 실전이 동영무의교사라고 해서 백선 끝나면 이론 충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40문제씩 보는 게 있어요 4번 40문제씩 이거는 백선 플러스 이론 충전이를 한 번 다 보고 시험을 보는 거야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 4번 연습을 하면 오늘 한 번 듣죠 백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4번 봐 4번 그러면 4번 보기 전에 백선 보고 이론 충전이 특강 보고 문제를 보는 거야 시험을 그러면 4번을 보게 돼 있잖아 맞나요? 그럼 총 몇 번 보는 거지? 5번 보는 거잖아 그럼 5번 돼 이렇게 강제적으로 막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오늘 막 봐 백선 보고 그다음에 다른 거 보지 말고 공법만 막 봐요 그럼 이론 충전님도 다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시험을 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하는 거지 다시 돌아와서 그런 식으로 크로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섯 번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다섯 번 보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래서 이 커리큘럼 따라오면서 보시면 이게 이제 눈에 보여요 이게 시험에 문제가 있으면 답이 보인다니까 답이 답이 보인다고 좀 느껴봐봐 한 번 아직 시간 많으니까 답이 보여요 이거 4번이네 이런 식으로 딱 돼 그런 게 20개 이상만 되면 합격을 하는 거야 20개만 딱 잡아내면 합격을 한다고 나머지 4문제 다 찍어도 4문제 5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5, 4, 20이니까 나오지 4문제는 하나로 찍어도 나온다고 그런데 하나로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아는 것 같거든 그래서 다 실패를 하는 거야 차라리 모르면 20개 딱 아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로 딱 찍어버려요 그게 효율적이야 훨씬 더 그러면 60점 나와 공법은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오면 나한테 해봤다는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고 여기 정답 많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진도 나갈게요 시간은 지금 7시까지 예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시부터 2시까지 오전 4시간 하시고 3시부터 7시까지 식사 1시간 하신 다음에 7시까지 오후에 이렇게 할 거예요 4시간씩 이렇게 하면 되고 7시를 넘진 않을 겁니다 7시 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면 제가 강의를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이거를 눈을 보면 알아 그러면 모른다 그러면 또 설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최장 이건 최장이야 7시까지 하고 4시간씩 할 거예요 시간을 저 개인적으로는 50분 이내로 할 거예요 강의를 왜냐하면 50분 넘으면 지루해 집중도 안 되니까 50분하고 10분 50분하고 10분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문제는 예습을 좀 해오셨나요? 자 예습 분명히 해왔다 그랬어 볼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 쪽집게 100선인데 국계법은 여러분 목표에다 형광세비 적어야 돼 목표 거기 조그만 글씨로 목표가 있거든 이렇게 써요 여기 위에 그래서 8문제에서 10문제야 항상 공부를 할 때 내가 몇 개 맞추겠다 이게 있어야 돼 무의식적으로라도 이걸 해놔야 우리가 그 점수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8문제에서 10문제 체크를 좀 하시고 이거 목표 점수 잡고 이 미만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자 먼저 국계법을 보면 국계법은 여러분들 고득점 하셔야 됩니다 12문제 나오는데 8문제 이상 맞춰야 된다 10문제까지 맞춰야 된다 난 얘기는 고득점 하라는 얘기거든 지금 자 먼저 1번 한번 볼까 1번 1번에서는 지금 보시면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시면 1번은 서술형으로 나온다는 걸 준비를 하는 거고 2번은 박스형 문제를 준비하는 거야 형태가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 자 그중에서 제가 볼 땐 2번보다는 1번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중요한 요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섯 개 자 국계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러면 일단 항상 문제에다가 이렇게 똥갈밀 쳐야지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보면 틀린 걸 찾는 건지 옳은 걸 찾는 건지 모를 수가 있어 중간에 읽다 보면 까먹어 그럴 수 있거든 그래서 표시를 좀 하고 문제를 푸는 건데 자 1번에 뭐가 있냐면 도시군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럼 도시군계획에다 밑줄 한번 가보자 여기 도시군계획 자 이거 용어정에서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도시군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립대 산적이 동일한 계획을 합쳐서 부르는 거거든 그러면 여섯 군데가 다 해야지 여기 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 여섯 군데 기본이지 뭐 우리가 여섯 군데를 뭐라고 부르지? 국토라고 부르잖아 국토의 계획비 이용에 관한 분에 대해서 국토가 여섯 군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섯 군데 지역을 대상으로 수입하는 계획이 우리가 배우는 세 가지 계획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돼요 안 돼요? 예습을 해왔다면서 포함이 안 되죠 광역계획과는 두 개 이상을 묶어야 된다니까 따로따로 수입하는 계획이 아니라고 그래서 무슨 계획 나오면 싸다 끼쳐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나오면 싸다 끼쳐야 돼 중간에 읽는 거 아니고 관할구에 여섯 군데를 대상으로 수입하는 계획은 두 가지가 있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두 가지를 합쳐서 말하는 거지 거기에 무슨 계획이 포함되면 안 된다 광역도시계획이 포함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건 틀렸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맞죠 그렇죠? 그럼 얘는 동그라미 쳐야지 하나는 맞고 하나 옆에다 써놔 도시군 관리계획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와야 옳은 내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옳은 내용으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지문을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든 다 맞추지 문제를 중간에 막 읽고 앉아있어요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이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지문은 버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정리해드리는 그 부분만 봐도 돼 그러면 그 안에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다만 옛날 유형이 옛날 유형이 뭐 나오냐면 이 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군 여러분 군이 몇 군데에 있냐면 두 군데에 있어요 도 아래도 군이 있고 예를 들면 경기도 연천군이 있고 광역시 밑에도 군이 있어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있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군은 여기 광역시 자체가 여기 들어가 있죠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그렇지 그래서 여기 제외 동그라미 있으면 되시오 광역시에 있는 군은 빼니까 도에 있는 군만 들어간다 그러면 더 이상은 분석할 게 없어 이렇게 분석을 해드릴 거야 제가 오늘 어디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똑같이 따라오시면 100%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시군경은 끝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되게 헷갈린다고 하는 게 이거거든 지구단위계 자 어디서는 전부 일부가 나오고 어디서는 일부만 나오고 막 그래 막 정신이 없대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냐 이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에요 지구단위계획이야 그거 나오면 무조건 일부 나와야 돼 전부 나오면 싸닥이 치는 거야 시험장 가서 그렇게 찾아 근데 지구단위계획구역 물어보면 전부 일부 지정할 수 있다 하신대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요령을 좀 알아야 돼 요령 이건 원래 이해해서 정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하는 거 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리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구단위계획 나왔죠 그럼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오면 전부 일부 지정할 수 있다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럼 헷갈리지 않겠지 그치?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럼 요게 첫 번째 논점이고 중간에 안 읽어드릴 게 읽지마 살기 좋은 동네로 바꿔주니까 좋은 얘기밖에 없어 밑줄 글가 없어 소속만 체크해 여기다가 동그라미 맨 끝에 체크하세요 중간에 읽지 마세요 중간에 안 바꿔 절대 그러니까 이 지문의 핵심적인 사항이 뭔지를 보고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언제 다 읽고 있어 절대 안 바꿔요 중간에 있는 거 쭉 심심할 때 보는 거야 아 살기 좋은 동네로 바꿔주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소속을 기본계획으로 하면 안 돼 소속 도시군 관리계획 자 소속 찾을 수 있지 그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럼 3번 2번도 끝났지 그러면 3번 가면 도시군계획설 나와요 그럼 여러분 도시군계획설은 기반설 중 맞나요? 출발점이 기반설 맞죠? 그죠? 자 도시군 요거 잘 읽어야지 관리계획이지 시험장 가서 헷갈린다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들어가면 돼 누구나 봐도 기반인설 설치는 설치, 정비, 개량 얘네들 소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니까 관리계로 미리 결정해야지 결정 자 그럼 이 인설이 뭐가 됩니까? 그러면 이게 되는 거야 도시군계획설 그럼 다시 한 번 전의하면 도시군계획설이란 어떤 인설 중 기반인설 중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된 인설을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 동그라미 쳐볼까 정비사업은 도시군계획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이것도 나오기 높죠 근데 여러분 도시군계획사업 자체가 엄청 중요한 용어입니다 국계법에서 자 그러면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종류를 한 번 써볼까 한 번 옆에다 첫 번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계획시설 사업 이거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정비사업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비사업 이렇게 쓰세요 이거 세 가지 말 왜 이거 들어가면 되지 정비사업 근데 우리가 이거 다 배우는 사업 맞죠 그렇죠 그렇지 국계법사업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공부하고 도시개발법 가면 도시개발사업 공부하고 도전법 가면 정비사업 배우죠 그럼 그걸 합치면 돼 합치면 이게 되는 거야 무슨 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이 되는 거야 이게 이건 공적개발사업 맞지 그지 따라서 도시군계획사업의 정비사업 포함이 된다 그래야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지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그 틀린 부분을 딱 X 그리고 포함된다라고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거야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1, 2, 3, 4가 다 틀렸네요 지금 자 5번 보면 수지 나왔어 수지 시험장 가서 수지 찾아야지 수지 자 하수지 맞지 그야 하수지 자 수지인데 성이 하시야 어디 다닌다고 방제청 방제시설 맞지요 퍼펙트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방화설비 있잖아요 여기 뭐 있어요 여러분들 방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방제시설이니까 손대지마 그래서 수지 수지 하수지는 방제청에 다닌다 라고 해서 정답 5번 체크하십니다 정답 5번 나왔다 옳은 내용이니까 자 됐고 2번 내려가 볼까 밑에 자 국계법상 아래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용어적이거든요 이것도 용어인데 지금 낼 게 다 냈어 그래서 그동안 기출문제라든가 다 봤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는 딱 낼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이건데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자 국계법상 아래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다 밑줄 거야 여기다 중앙행정기관이 중앙자의 똥으로 맺혀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게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게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이 19조 1호가 뭐냐면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해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라고 써나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규정되어 있는 사항 그러니까 중앙에서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상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지자체장들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 누가 수립한다고? 중앙 그럼 중앙으로 올리면 이게 무슨 계획이 되지?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 여기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국장을 말한다 이렇게 쓸게 그러면 그럼 조금 더 명백해지죠 여러분 지자체가 수립 못하고 중앙에서 수립하는 게 국가계획이야 무슨 계획이야? 국가계획 이거 틀리면 직무육이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거 중앙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국가계획이라고 부르지 그 중앙에서 수립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고 또 관리기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포함이 됐대 관리기로 결정된 사항이 포함된데 누가 수립해? 중앙에서 수립해? 그럼 그 계획의 이름을 네 글자로 국가계획 그런데 우리가 맨날 1년 내내 하는 게 뭐예요?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누가 수립한다? 국장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서 말하는 국장이 중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3번 체크하면 돼요 간단히 보시면 돼 한 번 정도 딱 보면 똑같이 나오면 100% 맞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른쪽 3번 한번 가보자 자 3번부터가 이제 뭐예요? 광역도시계획 100% 나오는 거야 100% 그래서 밑에 보면 오른쪽에 3번 문제는 광역도시계획 4번 문제도 광역도시계획인데 제가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의 문제가 옳은 내용 하나 찾았고요 밑에는 틀린 내용을 찾았을 거야 어차피 문제는 둘 중에 하나 아닌가? 옳은 거 찾으세요 또는 뭐 틀린 거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자 한번 옳은 거 먼저 보죠 광역도시의 연안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볼게 자 옳은 거 자 그럼 일단 광역계획권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왜 광역계획권이 나오냐면 광역도시의 수립대상직이 여기예요 어디예요? 음 그럼 광역계획권이 딱 지정이 된단 말이야 근데 대상이 어디냐면 여기다 똥갈매쳐야 돼 시도에 걸쳐있대 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 지정권자를 물어보거나 수립권자를 물어본다고 그거는 지문을 맨 끝에 읽으면서 정리하셔야 돼 그럼 여기 맨 끝에 읽어볼까 제가 광역계획권을 뭐 할 수 있다고?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정권자 물어보는 거 맞죠? 자 그럼 대답하셔야 돼요 어디에 걸쳐있다고요? 시도 그럼 누가 지정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싸다기 딱 치고 X 그래야지 시 도의사가 공동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자 우리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또 하나 조심할 게 두 개 있거든 그럼 여기 만약에 국장에 나왔어 그럼 옳은 내용이야 근데 틀리게 낼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어 여기 광역계획권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X야 무조건 자 옆에 써놔요 이렇게 자 광역계획권은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본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 유형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싸다기 쳐야 돼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X 해야 돼 광역계획권은 필요한 부분만 지정하는 거야 만약에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에 광역계획권은 있겠네 안 그래 없는 지역이 더 많아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지정해주는 거지 기능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 이거 잘 나오니까 본 시험에 지정해야 한다 에코너믹스 광역계획권은 본 시험 가서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고 자 2번 가볼까 현재 수리권자가 누구냐면 자치시장하고 광역시장이 공동 수립할 수 있나 없나 시도에 걸치면 가능하지 그렇지 자 공동 수립한데 지금 어 맞네 공동 수립한데 또 변경한데 수립이나 변경이나 똑같은 절차 걸치니까 수립 나와도 똑같이 대답하시고 변경 나와도 똑같이 대답하시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자 그러면 둘이 수립했어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자 이게 어느 범죄에 포함되지 지금 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에 포함되죠 그럼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돼 받을 필요 없어 받아야 되잖아 승인 받아야 한다 맞나 지금? 어 퍼펙트 어 틀렸어? 어 틀리면 안 돼 본 시험에 가면 어 맞춰야 돼 자 2번 동그라미 쳐야 돼 2번 정답이에요 정답 2번 정답이고 이게 제가 약간 응용한 거예요 본 시험에 그러니까 이게 시 도의 범주 내에서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건 어떨까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 공동 수립했대 자 그러면 공동 수립함 하나 변경하려면 광역도시에 대해서 국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시도의 범주가 누구끼리 수립하는 거야 두 명이 수립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는 얘기는 케이스가 특별시장 여기 포함되나 제외되나 스페셜이 포함되고 누가 포함돼? 어 포함되지 그럼 이렇게 둘이 수립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되잖아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누구도 들어가 자치시장하고 광역시장 이렇게 수립할 수도 있지 그럼 국장한테 승인받는 거야 다 받는 거야 여기는 공동으로 수립할 때는 그 다음에 자치도지사 들어가고요 한 명 더 들어가 누구? 도지사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를 풀어서 얘기를 좀 써놔 옆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케이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한다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옵니다만 약간 어렵게 나오면 이런 형태로 풀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자치시장하고 여기 있는 지문처럼 광역시장에 같이 수립했다 공동 수립했다 그럼 이게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는 범죄에 포함되는 거 맞죠? 그럼 당연히 국장 찾아가서 뭘 받아야 돼? 승인받는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됐어? 자 3번 3번 지문 벌릴 거 하나도 없어 싹 다 정리하셔야 되는데 시장은수가 나왔어 현재 수립권이니까 시장은수야 근데 이게 맞나 보세요 앞에 일단 시장은수 다 밑줄고 놓으시고 시장은수는 둘이 수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협의를 거쳐 요청할 수도 있나 없나? 가능해 동그라미 쳐야 돼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쏘곤 쏘곤 맞나? 그럼 이거는 도의사한테 찾아가서 단독 수입을 요청하는 거 맞죠? 그럼 도의사가 단독 수입할 때는 국장한테 승인받아 안 받아? 그렇지? 이게 틀렸어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틀린 거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야 돼 왜냐하면 현재 수립권자가 누구죠? 현재예요 도의사가 아니야 원래는 누구냐 하면 시장은수야 원래 둘이 수입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시장은수가 둘이 수입하기 어렵대 그러면 도의사 찾아가서 쏘곤 쏘곤 하면서 우리 수립하지 말자 도의사한테 단독으로 밀어버리자 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의사한테 요청하는 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잡아 원치적인 수립권자가 누구지? 그럼 승인권자가 누구지? 도의사야 본인이 승인권자인데 국장을 또 찾아가서 승인을 또 받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정리할 수 있죠? 잘 나와요 여러분들 정리 확실하게 하시고 4번 내려가 볼게요 국장은 시 도의사로부터 공동으로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키워드 같이 잡자 공동으로 네 글자 조정신청 받았대 조정신청은 단독 공동 전부 다 조정신청할 수 있죠 그럴 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밑에 찍어볼까? 그러면서 싸다기를 딱 쳐야 돼 어디가 틀렸느냐 이게 틀렸어요 이거 공동이 이때는 어떻게 왔을 때만 단독 그렇지 단독으로 왔을 때만 재협의 권고가 인정됩니다 틀렸고 5번 갈게요 광역도시를 수입하기 위한 기초조사 여기 두 개 체크해야 돼 광역도시를 동그라미 치고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토지적 선평가 싸다기 있다 재협의하성 분석 포함되지 않아 이거는 토지적 선평가랑 재협의하성 분석은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출발점을 보셔야 돼 광역도시계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잖아 그러니까 관할구역 내에다 수립하는 계획부터 들어가는 거거든 따라서 이거는 밑줄 그어놓고 일단 광역도시계는 나오면 X 해야 돼 자 여기는 도시군 기본계획이야 여기 써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야 도시군 기본계획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기초조사할 때 몇 가지 포함되죠? 두 가지만 그래야지 이거 두 가지만이야 얘네 자 토지적 선평가랑 재협의하성 분석 근데 관리기로 내려가면 하나가 더 추가되지 환경성 검토 그럼 정리가 된 거야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이 내용 다음 X 하셔야 돼 기본적인 유형으로 정리하시고 정답 2번 체크하면 됩니다 밑에 한번 가볼까요? 4번 자 국계법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번엔 틀린 거 한번 찾아보자 틀린 거 자 1번 보세요 틀린 거니까 X 하고 문제 풀어볼게 자 1번 광역계획권이 도에 관한 게 속해 있대 도 같은 도에 관한 게 속해서 지정이 된 거야 포천시 연천군을 묶었어 자 그러면 수립권자 물어볼 수 있고 지정권자 물어볼 수 있지 근데 여기 맨 끝에 보면 알 수 있거든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럼 수립권자 물어보는 거 맞죠?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누가 수립하죠? 동그라미 쳐야지 맞다 시장구소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퍼펙트를 해야지 자 그 다음에 2번 광역도시계획을 시장구소가 공동으로 수립한대 지금 공동 수립하죠 지금?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못했대 그러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누구한테 찾아가서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의사한테 찾아가서 조정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퍼펙트해 조정신청하는 방법은 단독 공동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이거 하나 써놔 이렇게 계속 만약에 혼자 왔대 단독으로 그러면 도의사가 다시 협의할 걸 권고할 수 있죠? 재협의 권고라고 써놔 재협의 권고 완벽한 정리가 되잖아 지금 재협의 권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은 재협의 권고가 없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 오로지 어떻게 왔을 때만? 단독으로 왔을 때만 다시 협의할 걸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지문도 엄청 중요한 건데 아까 광역도 수입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내용이 토지성평가 포함됩니까? 안 되지? 재협의 권고가 포함되지 않지? 그럼 뭘 해야 되냐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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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밑에 찍어야 돼 이거 앞에 있는 행정청 손대지 말고 안 받고 걱정하지 말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을 해야 돼 데이터베이스에 쭉 깔아서 이게 지침을 주는 거야 그거 나오면 주는 지문이야 이거 주는 지문 이거 몇 년? 다른 거 하지 말고 5년 딱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와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상을 보여야 돼? 반영 수정하라는 얘기죠 반영하라는 얘기입니다 5년마다 그리고 4번 광역계획근의 둘이상에 이번에 어디 걸쳤냐면 시도 동그라미 쳐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장이 광역도시를 수입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건 틀렸지 그치? 이건 수리권자를 물어보는 거거든 밑에? 밑으로 봐야지 자 그럼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수리권자 국장 아니죠? 국장은 지정권자지 광역계획근 지정할 수 있죠? 그럼 밑에 있는 두 명 누구? 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돼 이거 확인하셔야 돼 꼭 100% 나오는 거야 시 도지사가 이래야 돼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시 도지사가 손잡고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거지 아까 시 도지사의 개념을 잡았잖아요 그럼 이게 정리가 돼야 돼 틀렸다 4번 정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숫자위원회 한번 볼까 5번 지문 여러분 광역계획근 지정한 날로부터 이 동그라미 쳐 3년 이 진화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현재 시 도지사가 공동 수입하게 되면 국장한테 승인 받아야 됩니까? 받을 필요 없습니까? 받아야 되죠 자 이 승인 신청하는 기한이 몇 년이지? 3년인데 3년이 지났어 근데 시 도지사가 국장한테 승인 신청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 이때는 수립권이 없어지지 누가 수립해야 된다? 국장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옳은 내용이 되죠 지금 자 보세요 광역계획근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 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밑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야 3년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럼 직무익이거든요 그럼 수립권이 없어집니다 그럼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수립을 해야 돼 누가? 국장이 광역도시를 수립해야 한다 퍼펙트한 질문이야 다 읽혀야 되거든 이게 그럼 여러분께 되는 거잖아요 자 정리하시고 한 자 넘깁니다 자 5번 한 자 넘겨보세요 자 5번 가시면 기본계획으로 한번 가볼까 기본계획은 넘버2 광역도시의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옳은 유형 하나 풀었고 자 문제 냈고요 제가 틀린 유형도 됐습니다 옳은 거 틀린 거 보시면 돼 자 일단 도시군 기본계획 밑줄 놓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옳은 거 동그라미 딱 치면 돼 두 개를 딱 밑줄 놓고 문제를 품으면 되는데 1번 1번 자 주민 나왔어 여러분들 여기 주민의 동그라미를 쳐볼까 주민 이해관계제를 포함한 주민 일단 주민 나오는 순간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돼 이반제한 할 수 있죠 아 이반제한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배운 계획에 대해서는 이반제한 못하지 그렇지 용산기지입니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반제한 할 수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까지 보면 또 흥분하거든 외운 거 나왔잖아 기반설치인비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반을 여기까지만 읽어 그냥 이반을 뭐 할 수 있다 쟤는 동그라미 치는 거야 아 그리고 막 어깨가 뽕이 막 올라가가지고 만점 받은 거 같아 공법이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여기 보세요 신중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를 했잖아 이게 시험장 가면 안 보인다니까 기본계기랑 관리기랑 헷갈린다니까 시험장에서 안 보이는데 시험장에서 나오면 보이는 거야 또 어 그러면 안 돼요 그 전에 미리 연습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이거 보는 연습 좀 하세요 하고 들어가세요 무슨 계획이지 이거 관리기니까 기본계관린이 없으니까 엑시지 그래서 주민은 용산기지입니다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객의 이반권자한테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소 본지를 헷갈리지 말고 정리를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보세요 이분도 흥분하지 마 자 기본계획 타당수험터 하는 거 맞지 그렇지 몇 년 5년마다 정비하는 거 맞아 타당성 검토 그리고 내려와 동그라미 치고 국장이 왜 나와 그리고 싸닥이 쳐야지 여러분 기본계획 수리권자 몇 명이에요 6명이 나와야 돼 6명 6명만 수리권자가 타당수험터 하는 거야 국장은 수리권자가 될 수 없지 이런 형태도 준비하셔야 돼 나올 수 있어 5년만 딸랑딸랑 외우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 누가 하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범위를 좀 시야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 얘기는 두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자 그리고 수리권자 지금 몇 명이라고 여러분들 6명 중에 4명 한번 밑줄고 볼까 여기 여기 4명 이 4명은 승인 안 받지 그죠 승인 액세 라고 써놔 자 본인들이 확정을 해요 그럼 여기는 승인권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않아 지금 승인을 안 받으니까 그럼 본인들이 수립을 한 내용을 확정한다고 배웠잖아 우리가 그럼 확정하려면 승인권자가 거친 절차도 거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 협의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더 칠게 심의까지 거쳐야 된다 본인들이 맞다 그래야지 승인권자가 없을 때는 본인들이 다 거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본 시험에서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시장군수는 어때요 수립권자 중에 시장군수는 협의 심의 거쳐야 된다 그러면 맞아 틀려 싸다게 쳐야 돼 왜냐하면 여기는 별도로 승인권자가 따로 있잖아 승인권자가 도지사니까 도지사가 협의도 하고 모두 해야 돼 승인 그럼 정리됐다 그치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나눠서 해야 돼요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해야 되고 두 번째 공청회에서 주민하고 전문가 의견 드려야 되고 세 번째 지방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 그리고 서류를 보내 그럼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협의도 거치고 심의도 거쳐서 도장을 빵 찍는 거야 달라짐 절차가 그걸 물어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 경우는 시장군수가 만약에 수입했다고 할 때 협의 심의는 누가 거친다? 도지사 이렇게 써놔 협의와 심의를 거친 주체가 달라지지 이건 뭐 기본적으로 1년 내내 체계도 하신 분이 펜맥이 있으면 안 돼 지금 지금 단계에서 끝장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본 시험이 응용해서 나온다는 거지 여기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거야 정리하시고 내려가서 4번 가볼게요 도시공기 봉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총회 동그라미 공총회는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없죠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정은 싸닥에 치는 거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개최해야 된다 이거 X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관할구역 전부에 동그라미 전부 두 개만 동그라미 여기서 여러분들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가 수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시의 내용 속에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일부 이게 틀렸다 그치? 모두야 모두 모두 포함돼 있다 빨리 바꿔요 모두 그럴 때 해당 시구는 기본계획에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지문은 딱 두 개만 보고 끝내는 거야 관할구역 전부 그리고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로 나와야 돼 그래 옳은 내용이 돼 둘 중에 하나가 일부러 나오면 무조건 X가 되는 거야 그럼 이런 시구는 기본계획을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전의하시면 돼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건 개인적으로 많이 보시면 되고 자 6번 한번 가보자 밑에 6번 자 6번 가는데 국계법상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는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까 X? 그러니까 요것도 기본계획이니까 미적어야지 내가 무슨 계획을 푸는지를 봐야 돼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입에 뭐가 된다? 지침 요거 맞나요? 틀리나요? 퍼펙트한 질문이지 상위계획은 무슨 계획에? 하위계획에 지침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광역도시가 수입되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상하로 잡아 광역도시의 상위계획 맞죠? 기본계획은 하위계획입니다 근데 서로 내용이 다르대 뭐가 우선해? 이게 광역도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퍼펙트하지 그치?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의 내용에 두 가지 포함되는 거 맞나요? 토지적성평가, 재해자서문서 생략할 수 있나? 아 몇 년 이내? 5년 이내 실시했다 토리적성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면 최근에 한 거 맞죠? 그럼 이때는 토리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퍼펙트하고 자 4번 시장구소는 인접한의 동그라미 인접한 연계수립이야 이거 일단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연계수립이 허용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시장구소는 인접한 관할교회장과 이거 동그라미 뭘 거쳐서? 협의 협의해야 되겠지 협의를 거쳐서 인접한 관할교회 전문화이브를 포함해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입할 수 있다 이때 동그라미 이걸 네 글자로 연계수립이에요 연계수립 퍼펙트한 지문입니다 여기서 지문이 없다로 나오면 틀려 여기 맨 끝에는 없다로 나오면 틀리다고 공법이 있다 없다 많이 나와 시험에 그래서 연계수립은 허용이 된다는 거지 물론 연계수립하기 전에 해당 관할교회장하고 사전에 뭐해야 돼? 협의를 해야 돼 협의를 거쳐서 전부 포함시킬 수 있나 없나? 여기 있잖아 전부 여기 전부 가능하죠? 또 일부만도 포함시킬 수 있어 전부는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일부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틀려 반대로 나도 틀리고 여기도 두 개 동그라미 있죠? 전부에 대해서도 연계수립할 수 있고 일부만 포함해서도 연계수립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럼 완벽한 정리가 되는 건데 5번 가볼게요 여러분 5번 같은 경우는 답을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지금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시장우선 기초유사의 내용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유사할 때 환경성검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X 해야지고 환경성도 포함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환경성검도 여기다 써놔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무슨 계획? 관리계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로 써놔 도시군 관리계에 포함시켜야 돼 도시군 관리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를 위반할 때는 기초유사의 내용의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환경성검도, 토지적성평가, 재취하서문서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 밑에 여러분 밑에 자 포인트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좀 보시면 돼 여기서 없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 거거든 이건 해설이 아니야 핵심 포인트야 포인트 그래서 꼭 정리하고 들어가는데 제가 대표성 있는 거니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1번 같은 경우는 별표하고 여러분 우리가 도시군기본계획은 재량이 몇 군데 있죠? 수립하지 않느냐 할 수 있다가 두 군데 있지 그 중에 하나는 했고 위에서 지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특위 수입돼 있다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상이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하나 있잖아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잖아 이거 이거 맨날 하던 거 여기다 추가적으로 더 써는 거야 일단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할 거 동그라미죠 위치가 수도권에 속하면 안 돼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기를 같이 하지 않아야 돼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그다음에 플러스야 플러스 한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하거든요 인구 얼마? 10만 명 이하 그럼 몇 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죠?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시구는 재량이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돼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뭐 했어요?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한 명밖에 없나? 도지사 다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한 명밖에 없어 왜냐하면 수리권자가 6명이잖아요 거기서 4명은 승인 안 받잖아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조사 4명은 승인 안 받지 시장 없으면 도지사한테 승인 받아야지 승인권자 한 명밖에 없잖아 맞나요?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뭐 했대 지금? 승인하면 본인이 공고연람 안 한다니까 누구한테 서류를 보내 그럼 시장원사에서 송부해서 시장원사가 공고도 하고 열람 며칠? 30일 됐어 이렇게 해서 확인 간단히 하시면 돼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기본계획 여기서 끝내세요 더 깊이 안 나와 절대 그러니까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7번 문제 한번 가볼까 오른쪽 5페이지 갑니다 국계법상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넘어갈게요 문제가 관리계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자 주민 또 나왔네 관리계니까 주민 나올 수 있지 용산기지입니다 그중에서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입안제한할 수 있나 없나 없다가 틀렸지 있다 그래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딱 지문 보면서 느낌 와야 돼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보였어 자 여기 그렇죠 기득권보호를 물어봐 얘네 2개 물어봐 자 그럼 여기 뭐라고 하셨으면 기득권보호를 확인할 수 있거든 자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에 뭐했대 여기 키워드잖아 그 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었대 그럼 이 사람이 공사를 계속하려면 착수만 하면 안 되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허가를 다시 받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X 해야 돼 신고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틀리는 거야 신고한 후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신고가 몇 월이내지? 3월이내야 3월이내 쓰면 3월이내 그러면서 이런 정리도 같이 하는 거지 3월이내 신고를 했대 신고한 다음에 공사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3번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인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풀어서 쓴 거야 여러분들 자 보세요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인설까지 해볼게요 넓은 개념에서 이건 뭐지? 그렇지 기반인설 종류니까 기반인설 중에 하나지 자 기반인설 중에 하나야 그럼 이거를 줄이면 네 글자가 되는 거지 기반인설을 뭐한다? 정비 우리가 배우는데 그대로 가보세요 기반인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다 소속 어디입니까? 그렇지 따라서 도시군 관리계에 속한다 퍼펙트한 질문이야 옳은 내용이야 이게 정답이 이렇게 딱 나오고 자 4번 가볼게요 둘 이상의 시군의 똥을 밀쳐야지 키워드 같이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자 도시군과의 위로 결정의 대상이 포함됐다 이때 이방권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대상 걸치는 대상인 적이 지금 시 동가요? 시군인가 시군이면 시군 위에 누가 있지? 도지사가 있지 국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 X 그래야지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도지사 이걸 한 단계 위에 있는 행정청을 찾으면 돼요 그럼 시군 위에 누가 있냐 이렇게 대입하면 돼 만약에 여기가 시 도라고 바뀌면 그때는 입안을 시도 위에 있는 누가? 국장이 입안할 수 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니까 준비하면 될 것 같고 5번은 너무 쉽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산지 맞죠 산지 산이니까 국장이 지정 못하지 국장이 바쁘잖아 그래서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는 지정권자가 누가 되냐면 써요 시 도디사 한 명 더 대도시시장 대도시장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 여기는 내가 결정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 유형을 좀 낸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정답 3번 나왔고 밑에 한번 8번 보세요 8번 여러분 8번 문제 어때? 문제 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 난이도가 상에 가까운 문제라고 보시면 돼 이게 여러분 준비하라고 들어가면 다 깨지는 문제거든요 준비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관리객을 입안할 때는 세 가지가 포함돼야 돼 기초수사 내용에 환경성 검토 토지조선평가 재취하성 검토가 포함되는데 전부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그치? 그중에서 이거 물어보는 거야 제일 많이 물어봐야 돼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생략 안 되는 거 이 문제의 취지가 뭔지 봐야 돼 환경성 검토 이 네 가지 중에서 환경성 검토 생략 안 되고 무조건 실시하래요 우리가 공부할 때 지난주에도 했지만 이론전이 특강할 때 여러분 보시면 생략사회 공부했죠 두 개씩 나눠서 했잖아 전부 생략사회면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지 토지조선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회면 토지조선평가 말고는 생략이 안 되잖아 그걸 찾는 거야 다시 말하면 토지조선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사회를 찾아라 이런 문제거든 그 문제의 취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보세요 개발 나왔네 맞네 그래야지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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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이거는 전부 생략이에요 토지조선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토지조선평가만 생략할 수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당연히 환경성 검토는 실시하여 한다 동그라미 치는 거야 이렇게 맞다 두 번째 해당 도시공개기설부지가 여기다 무지고 해야 돼 이걸 찾아야 돼 이 단어를 얼마 한 단어 찾으면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원되거나 개발 개수입됐다 이렇게 나오면 다른 법률에 따라 이것만 보면 돼 다른 법률에 따라 들어오는 경우는 적법인가요 계속 써요 계속 적법이잖아 어떤 경우도 규제 안 한단 말이야 적법한 경우로서 들어와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나 개발 개수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 규제 대상이 아니니까 이때는 전부 생략 여러분 전부 생략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이 경우는 리음번 같은 경우는 환경성 검토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따라서 정답은 아니지 생략 안 되는 거 실시해야 되는 경우를 찾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X 그래야 X 이렇게 하시고 자 D급번호 키워드만 잡을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국적이 해당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자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경미한 상 맞죠 경미한 상이잖아요 공법에서 12m 이상의 도로 설치 계획이 없으면 경미한 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경미한 상이니까 전부 생략이지 전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돼 전부 생략 그럼 환경성 검토도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있어 그럼 이것도 정답이 아니네 지금 문제는 환경성 검토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시 하여하는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정답에 가깝지 않아서 정답이 아닙니다 리을번은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 읽으면서 이거 자꾸 연습하면 이 단어만 동그라미를 치게 돼 있어요 본시험에서 해제하는 거 맞죠 전부 생략이지 풀어주는 거니까 전부 생략 이렇게 하나씩 정리하면 돼 그런데 이 문제에 적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게 자꾸 동일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을번도 x가 되나요 지금? 그렇지 그럼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돼요 됐고 자 그 다음에 한자 넘겨볼까? 자 9번 한번 가볼까? 자 국계법상 도시군관리계획에 2반 제한 나왔다 2반 제한 2반 제한은 따로 나올 수 있지 자 설명으로 틀린 거니까 x에서 2반 제한은 100% 맞춰야 돼 틀림 큰일 나요 여러분 주민이 2반은 못하지만 2반을 뭐 할 수 있어? 제한 그런데 제한서 갖고 들어갈 때 서류 두 가지 포함되는 거 맞나? 하나 도서 하나 설명서 그러니까 첨부되어야 돼요 첨부되는 거 맞죠 그리고 어떤 걸 첨부해야 된다 이런 질문들은 전부 다 옳은 내용이야 틀린 내용이야 옳은 내용이야 이거는 그래서 동그라미 딱 치고 서류 첨부되는 건 다 옳은 내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주민이 2반을 제한할 때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 동의 요건을 같이 물어보는 문제거든 이게 자 면적 일정 면적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면적 속에는 국공의지 면적이 포함되나 제외되나 제외돼 자 국공의지 제외한다 이렇게 다 써놨고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번만 별표하고 기반인설 설치 정비 개량만 얼마예요? 그렇지 5분의 4 맞네 국공의지 제외하고 제외한 면적에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야? 3분의 2야 그렇지 그럼 지구단위기 구역 국공의지 면적 제외한 면적 얼마? 3분의 2 맞네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는 거 맞죠? 기반인설 설치 정비 개량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싹 다 묶어서 3분의 2 이렇게 나온대 해당 토지 면적에서 국공의지 면적은 포함이와 제외야? 제외하는 거 맞지? 포함이라고 하면 X지? 됐고 자 입주기제 최소 구역은 잘못됐네 일단 국공의지 면적 제외까지는 좋았는데 여기도 3분의 2에요 자 얼마 이상? 3분의 2 이런 것들은 틀리면 큰일 나 이거 3분의 2 자 그래서 기반인설 설치 정비 개량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싹 다 묶어서 얼마? 3분의 2니까 4번 틀렸네요 그래서 똥라미 침대 그럼 정답 체크하시고 자 5번은 뭐냐면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입안 제한 받았어 자 그럼 필요한 입안할 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다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체크할게 비용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의 밑줄자 부담시켜야 한다 어때? X 부담시킬 수 없다 X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옳은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형을 보는 거예요 평화세 밑줄 딱 꺼놓고 이렇게 찾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 됐다 그치? 자 오른쪽 10번 한번 가볼까요? 10번 자 관리계획 갑니다 계속 자 국계법상 도시공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볼까 X? 자 1번 지문의 키워드는 뭘까? 음 여기 두 글자의 동그라미 여러분 도시공을 축소한대 견미한 사항이야 견미한 변경 그럼 이때는 뒤에 읽지 마시고요 자 요 변경을 한다잖아 지금 요 견미한 변경이 들어가거든 이때는 여기도 한번 밑줄구나 주민하고 지방의 의견 정책을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그라미 쳐야지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별표를 좀 달고 특별히 신경을 더 쓰세요 책은 유형입니다 여러분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효력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지형도면을 모한 날? 고시한 날 여기다 형광선 밑줄을 닦거나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에요 지형도면을 작성한 날 아니에요 작성한 날 그럼 X야 고시를 해야 돼 효력은 그리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운로드 X야 여기 다운로드 하면 안 돼 지금 두 가지 조심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정답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도시지역에서 여기다 밑줄 그어봐 빗물 저장 및 이용이설 얘가 딱 들어와야 되거든 기반이설 맞지 그지 주사장이 종일 비 맞고 폐차상선이 있다가 떠올라야 돼 그럼 또 동일한 기반이설이지만 예외적으로 관리 계획을 결정하지 안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관리 계획을 결정하지 안아도 된다 이렇게 결정할 필요 없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야 관리 계획을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들어가지 그리고 앞자만 써볼까 한 번 뒤에 나오긴 하는데 한 번 더 자 주사장이 이렇게 써요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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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빗맞고 걸렸네 그래야지 이 빗맞고가 빗물 저장 및 이용이설이야 어디서 있다고 폐차장 얘네들은 똑같은 기반이설이긴 하지만 자 폐차장 자 얘네들은 똑같이 기반이설이긴 하지만 예외조항이 적용돼요 설치하는 방법이 관리계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안아도 된다 이거를 관리계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지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국가계획 아까 국가계획 배웠잖아 시가와 조정구역 동그라미 쳐 다른 거 읽지 말고 근데 원래는 시가와 조정구역 자체를 시 도의사가 지정하거든 근데 네 글자가 앞에 있어 국가계획 나오면 바꿔야 돼 누구? 퍼펙트 국장에 결정하는 거 맞아 딴딴딴 세 개에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도시군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 한번 잡아보세요 그 계획의 위반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음 이게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얘기잖아 지금 자 보세요 어디가 키워드를 잡으셨어요 여기는? 음 여기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면 개발이야 보존이야 개발 개발할 지역에다가 위반하는 거 맞죠? 개발 나왔으니까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이 경우는 세 가지 전부 다 생략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퍼펙트 그래야지 그렇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읽혀야 돼 이게 지문이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걸 찾는 거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체크하시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11번 가볼까요 11번 자 11번 국계법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걸 찾아보자 용도지역 넘어갔어 용도지역 100% 나오잖아 지금 100% 나오거든요 자 신경 써서 보는데 자 용도지역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행위지한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폐 용도지역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건축지안 그리고 세 번째가 절차야 그걸 이 문제에 다 포함을 시켰으니까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데 일단 오른 걸 찾아볼게 자 1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대 여기까지 한번 읽어드리면 이걸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미세분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됐어 안 됐어 지정은 됐는데 주상공도로 세분이 안 됐다는 뜻이야 그러면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강한 지역을 적용하는 거 맞지 건폐 용도지역을 적용할 때 얘가 가장 강한 지역은 아니잖아 그럼 X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때는 보존녹지가 나와야 돼요 가장 강한 지역은 찾을 수 있잖아 우리가 이때는 보존녹지 지역하고 동일하게 규제를 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작년에 이거 나왔어요 그대로 택지개발지구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바뀌어요 도시로 바뀌죠 농림지역에다가 지정해도 도시로 바뀌잖아 사업을 했어 그럼 도시로 바뀌면 개발할 수 있잖아 지금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문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이 끝났대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 물어볼 거 딱 정해져 있잖아 완료가 되면 목적 달성했죠 그러면 뭐가 될까 해제에 동그라미 쳐야 돼 해제 해제가 되잖아 자동해제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적으로 여기 동그라미죠 세 개를 딱 찾아야 돼 세 개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이건 틀렸네요 환원이 될 수 없지 개발이 끝난 상태니까 농림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환원된 것으로 본단하고 나오면 무조건 액세해야 돼 이런 것들은 지금 끝내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하나의 공식이거든 공사가 뭐했어 사업이 뭐가 됐어 완료가 돼서 뭐가 되면 해제가 되면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옳은 내용이 돼 여기처럼 환원된 것으로 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3번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용도가 지연되지 않았대 그럼 이거를 미지정 이렇게 써놔 미지정이라고 세 글자 씁니다 이렇게 지정이 안 됐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용도지역 자체가 없는 거야 지금 도간동자 자체가 지정이 안 됐으니까 근데 법에서는 뭐 해야 돼요 용도지역이 미지용됐다 하더라도 행위전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아직 결정을 못했을 때는 가장 강한 지역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4개 중에 가장 강한 지역을 찾으면 돼 어디지 음 여기 나와야 돼 농림이 나와서 틀린 거야 자 자연환경보존지역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 이런 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맞춰야 됩니다 됐고 자 4번 관리지역에서 동그라미 쳐봐요 관리지역 나왔고 농업지역 나오면 그림 떠올라야 돼 그림 자 관리지역 안에다가 농업지역지역 증하면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의지가 되지 그렇지 농림이 돼 근데 자연이 됐으면 틀렸지 빨리 바꿔야지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정리하시고 만약에 여기가 보존산지가 나왔어 관리지역 안에다가 산지관리법으로 보존산지를 지정했어 그럼 산은 몇 개 그려? 두 개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여기는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대답해야죠 그때는 농림지역 또는 무슨 지역? 자연환경보존지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본다 그럼 정리된 거예요 관리지역에서 특례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자 5번 도시지역에다 밑줄을 가볼까? 도시지역에 대해서 접도고요 밑줄 접도구역 적용하지 않나요?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이 뭐지? 맛집 그래 맛집 그래 우리끼리 맛집 그런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 우리가 저기 도시지역 밖에 나가서 적용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도로로부터 현재 있는 도로로부터 20m 떨어져서 건물 주이세요 이건 도시지역 내에서 있을 수가 없어 도시지역 밖에 나가서 적용되는 거야 따라서 접도구역 자체는 도시지역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거는 퍼펙트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고 자 그 다음에 12번까지 문제 풀자 밑에 자 이거는 어때요? 문제 잘 푸셨어요? 12번? 이것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야 사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 제한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 돼 1종, 2종, 3종이 있거든? 근데 2년 전에 3종 나왔어 근데 2종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 2종은 3종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그럼 돌아가면서 물은지를 물어보니까 올해 가능성이 높은 게 이거예요 몇 종? 그렇지 이거 하나에 딱 타겟 잡고 가세요 그냥 이것저것 하지 말고 자 1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조례, 동그라미 쳐야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까지 물어본다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볼 때 자 옳은 걸 찾는 거야 이거 5개 중에서 허용되는 건물을 찾는 거야 건축이 가능한 거 근데 우리가 보면 1번에 가면 문화미 집회의사 중에서 공연장 돼 안 돼? 공연장, 관람장 다 안 되죠? 싸다 기쳐 얘는 안 된다 공연장, 관람장 다 안 된다 자 2번에 가면 이종은생 되나 안 되나 조례로 허용하면 돼요 2개 빼고 다 돼 단란주점이랑 안마시술소 빼곤 다 돼 그럼 노래연장 되나 안 되나 동그라미 쳐야지 여기 장의사 나왔어 장의사 돼요 안 돼요? 장의사도 이종이죠? 돼요 동물미용실 됩니다 2개 빼곤 된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이종 중에서 써놔 2개 빼곤 다 된다 2개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된다 단란주점 단란주점 이거 뭐 주택가에 들어오면 안 되겠지 X 안 되고 안마시술소 2개는 무조건 나오면 X 하세요 X X 2개 빼고 나머지는 다 돼 2종은 2종은 다 들어갈 수 있어 조례로 허용하면 정답 자 격리병원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전염병 환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주택가에 1, 2, 3종 다 안 돼요 여기는 1, 2, 3종 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오피셀 되나요? 업무 이설 중에서 돼요 되는데 규모를 봐야 돼요 4천에서 안 돼 그치 3천 미만까지밖에 안 돼 3천 미만 미만까지만 된다 이거 숫자 외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운동기술 가능하죠 근데 얘는 안 돼 5개 철탑이 설치된 뭐 골프연수점 안 돼 싸다기 쳐 골프장 골프공고 날라와서 유리창 깨져서 안 돼요 따라서 1종에서 허용되는 거는 2번밖에 없어요 특히 2종근생 나오는데 2종근생 중에서 얘네 2개 빼고는 다 된다 그게 포인트야 단란주점하고 안마 빼고 나머지는 다 돼 2종 들어오면 다 동그라미 를 치는 거야 장의사 들어오건 우리가 기원 어때요 기원 기원도 2종이잖아 되죠 그런 거 일반 음식점 어때 일반 음식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네 2개 빼고 다 된다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오늘 13번부터는 잠깐 쉬고 하셨다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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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on ç